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도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성령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여 이 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라안에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택배 배송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바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 또 저녁에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에 그것도 문 앞에 딱하니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팔라안 택배는 어떠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냥 주문해놓고 머릿속에서 사라질 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한 통 옵니다. 배송 중이라고.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서 오늘 도착 예정이라고 전화나 혹은 또는 문자가 하나 오기도 합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아무리 빨라도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 정선을 가진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난리가 단단히 낫겠죠. 제가 시작부터 무슨 뜬금없는 택배이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때의 저처럼 때로는 참기 힘든 지루함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느냐. 첫 번째 성령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의 핍박과 압재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던 제한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경건하다 칭함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건 그럼 또 뭐냐.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생활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시대는 로마의 핍박과 압재로 비참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한마디로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기도 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닌지 회의와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의롭고 또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그에게 성령이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자 그냥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모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준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라는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진의 초대교회도 성전을 달라고 혹은 로마의 그 핍박으로부터 압재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뭘 약속하셨느냐.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걸 얻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어머니도 죽었고요. 형들은 괴롭히고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렸고 불신자였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또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는 호랩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국시키고 출국기 33장 11절과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그 한나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사는 동안에는 전쟁조차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창조적인 그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무원의 찬송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시무원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나아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안고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무원이 하나님을 주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제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말합니다. 시무원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헤로시 통치하던 시기였었고 온 세상이 그들의 것처럼 보였을 그 당시에 시무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의 아들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24절 말씀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나와올 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번제로는 일련된 어린 양을 취하여 드리고 속제제로는 집비둘기나 혹은 산비둘기를 취하여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형편에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매우 가난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시모온은 이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부하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고 작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였고 또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찬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찬성을 하고 있느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모온이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헛된 신에게 절하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또한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하고 또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때였습니다. 이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시무원은 34절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모든 사람에게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배척하고 모욕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자 저주가 있음을 성경에 분명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육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작당을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이때 마리아가 당할 심적 고통을 예언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6장 25제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의 죄를 자신과 자손들에게 넘긴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그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다가 팔레스타인하고 벌써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불신 영혼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시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모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알고 그랬는지 혹은 모르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장과 2장에서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는 세례유안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1절에는 엄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67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부친 사가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태어난 세례유안을 보고 성령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누가 보금 1장 15절에 주 앞에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7장 28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유안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유안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또 랩몬트들 하나하나 역시나 세례유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 그럼 뭐냐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지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뭘 하면 되느냐 다른 많은 기도 제목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그 응답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거짓된 기록이 아니라 사실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입당해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말씀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 충만 또한 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수 되신 그 그리스도가 현장으로까지 흘러가고 또 생명수로 인해 현장의 영혼 구원에 풍성한 열매 또한 맺을 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전세계 2, 3, 7나라 또 5천 종족위기까지 흘러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증인으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